3시 30분 마감하자마자 클로징벨 라이브가 3포TV에서 방송이 되고 있죠 허준씨가 아주 역사전을 그날인가 3번 정도 만날 때마다 영준이 형 때문에 인생이 재능꾼이에요 그 친구도 다른 데 가서 주식 얘기 좀 하지마 저요? 그 얘기 말고 할 게 뭐 있는데요 주식 얘기 말고 할 게 없어요 주식이 제 인생입니다 스탁 이즈 마이 라이프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뉴스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 국민의당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밤샌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FMC 결과가 어떻게 되냐 대체로 예상한 거잖아요 예상은 했는데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 문제죠 금리야 뭐 0.25 어떻게 보면 사전 공시를 한 거니까 대체로 또 국채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선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0.25% 이렇게 올릴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과연 기자회견이나 점도표 이게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봤잖아요 사실 3월 FMC 3월 FMC라는 말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금리를 참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이제 넘은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예상됐던 대로 0.25 2년이라 그러는데 아니군요 2018년 12월 이후니까 3년 3개월 만에 0.2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를 보니까 대체로 어제는 이제 FMC 멤버들이 원래 19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이제 권리가 돼가지고 16명이 들어갔는데 연내 7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0.0에서 0.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인지가 그런데 지금 이걸 반영하면 1.75에서 2.0%까지 연말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점도표를 찍은 사람이 5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거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딱 얼마 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 범위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렇죠. 최저, 최고 이 레인지를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0에서 0.25라고 하면 0%까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저금리니까 그래서 이제 5명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올해 말에 통합해서 보니까 기준금리 예상 수준을 1.9%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0.25%씩 계속 올린다면 1.9까지 얼마나 올려야 되냐 한 번 올렸고 그다음에 6번 올리면 1.9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MC 회의가 딱 그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지금부터 하는 동안에 매번 빅스텝 없이 0.25씩 올리면 딱 연준에서 제시하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지를 남겼어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번에 0.5% 포인트로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더 이상의 매파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고 연준 의장인 제롬 파울의 입은 뭐였냐면 우리 경제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인데 우리 경제 미국 경제가 이것을 이길 만큼의 힘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니네들 이렇게 계속 경제가 괜찮다라는 얘기로 시장을 달래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제롬 파울 입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면 아마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살짝 긴장한 부분이 있었어요 장중에 그런데 어쨌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뭐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신과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를 거론하면서도 우리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시장을 다독여준 것이 어제 이미 장우석 부사장 시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7회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5월에 관심을 가졌던 대차 대접표 축소 개시대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우리가 무조건 가니까 니네들 각오하고 있어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5월경에 논의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뉘앙스로 이른바 큐티에 대한 스케줄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봅시다 아까 3년 3개월 만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도 5월경에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얼만큼 올릴 건지 이것도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이 줄 수 있는 하방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패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막 뭐 하려면 어떤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이거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인다든지 그러면 이 기저에서 뭔가 더 완화적인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어제 성장률을 비롯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나스닥이 이제 예를 들면 다우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다우지수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의 낙폭이 이제 20% 안쪽으로 들어왔고 예를 들면 다우지수에서 10%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베어마켓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동안에 6% 이상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틀 동안에 뭐 예를 들면 크라이시스 이후의 반등세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재작년 3월에 경험했던 팬데믹위기라든지 이럴 때 폭락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데드캡 바운스든 자율반등이든 뭔가 이유 있는 반등이든 반등할 때를 제외해놓고서는 이틀 동안 이렇게 6% 훨씬 넘는 반등세를 보이는 게 그다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이른바 변동성 지수죠 빅스가 10.59%가 어제만 하루에 빠졌어요 그래서 26.67 이게 거의 40 같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67이면 이제 거의 평상시 수준에 근접하는 공포지수의 하락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 심리를 굉장히 강하게 살려놨습니다 찰스스왑의 캐시 존스 채권 전략가가 뭐라 그랬냐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고 이는 연준 통제하에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여전히 걱정되죠 7%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의 정책 여력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금리를 0.25%씩 6번 7번 올리면서 싸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통제할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그리고 미국 경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시장에 주는 그게 뭐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경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주가가 폭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죠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이런 용어는 직접 화법을 쓰지 않았는데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면서 자산을 던진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트레이드의 마이크 로웬가르트 투자전략 매니징 디렉터는 또 통화 긴축은 연준이 경제가 탄탄한 기반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연준이 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큐티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전제 상황에 인식하여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 경제를 훼손시켜가면서 일방적인 물가를 잡는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진단을 해서 결국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장중의 우크라이나 사태 휴전 기대를 키우는 소식이 나왔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미하일로 포덜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입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했고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측 얘기나 우크라이나 측 얘기가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양국의 발표가 온도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 양국의 발표문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시스파이어 그러니까 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착륙을 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게 뭐냐면 물론 사람이 다치고 시설이 파괴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원자재, 곡물, 유가, 천연가스, 니켈 하물며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하는 네온가스 이런 것들의 가격의 폭등이 미국에 전달이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신흥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걱정이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이 주춤해지고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유가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30% 빠져버리는 게 맞습니다 연준의 발표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여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제롬 파월이 만약에 어제 유가가 지난주처럼 120, 130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면 이런 류의 발표를, 이런 류의 기자회견에 스탠스나 톤앤매너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쟁도 조금 완화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FTS 100 지수가 1.6이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까끄 지수도 3.68% 독일 프랑크프루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3.76% 범유럽 지수죠 유로스 닥스 50 지수도 4.05% 그리고 전 세계 위험 자산에 어제는 굉장히 환호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나스닥을 비롯한 이런 지수 오름폭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락바텀, 바텀을 딱 확인하고 지금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마크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FMC 3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는 날 미국의 나스닥이 3% 이상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불안했던 시장에 굉장히 큰 위안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새벽에 전달이 됐습니다 FTS가 이제 뿌지라고 많이 하죠 뿌지라고 하죠 까끄가면 까끄가 FTS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파이낸셜 뭐 타임스 S는 아스닥 아닙니까 E는 아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이제 이론적인 무장은 다 된 것 같은데 아 끝났어요 실전이 안 되네 It's over 닥스라고 하지 마세요 닥스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본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끄 이제 또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자 수가 지난 1월 그리고 2월까지 100만 명이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고 해요 통계청이 이제 매월 발표를 하죠 2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2,740만 2천 명으로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2월 대비해서 103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13만 5천 명 늘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월간 기준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두 달 연속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0만 명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2월 기준에 취업자 증가폭이 2천 년에 136만 명을 친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월과 비교해도 2월 취업자 수가 41만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41만 7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1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른바 락다운, 락다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늘어서 이제 백신 패스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까지죠? 11시까지인가요? 지금? 지금 11시까지 11시까지죠. 9시에서 11시까지 연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변에 워낙 많이 걸려버리니까 우리 지금 뭡니까? 캐스팅해서 출연자가 의미가 없어. 미리 정해놓은 출연자는 거의 의미 없어요. 저 걸렸어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네, 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두 분 내가 걸렸잖아. 설날 때 걸렸잖아. 그래서 몇 분이 나한테 좋은 음식을 보내줬어.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음식이 배달되거나 이러니까 평상시에 받는 것보다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리고 한 분, 두 분, 저 박병창 부장도 오셨는데 박병창 부장도 그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도 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한 번씩 보내드렸거든. 아, 그런데 뭐 이분은 보내주고 이분은 안 보내주면 나중에 또 섭섭할 거 아니야. 소리 나옵니다, 그거. 아, 그래서 계속 보내줬어? 네.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아, 돈 엄청 나가고 있어, 지금. 네, 다 걸렸으니까. 하루에 3개씩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잘 생각해. 어쨌든, 그런데 이게 사실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늘었는데 어디서 많이 늘었냐? 60세 이상에서 45만 1천 명. 50대와 청년층, 15세에서 29세죠. 여기서 27만 2천 명, 26만 3천 명. 이렇게 늘었어요. 60세 이상에서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60세 이상이 이제 아주 불안정한 고용이죠. 예를 들면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신다든지. 뭐, 공공근로도 이런 게 더 늘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산업별로는 숙박, 음식점에서 5만 5천 명을 비롯해서 보건사회 복지소. 이게 이제 아까 공공근로 그런 거죠. 운수창고 이런 데서 늘었는데 도소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줄었다. 금융 및 보험 이런 건 좀 줄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임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을 받으시는 분하고 주는 분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보조금의 확대라든지 어떤 이게 사실 이전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부분적으로는 조금 없는 세대들과 상황이 벌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오른다. 아마존 같은데 뭐 엄청 임금을 올리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의 고용시장의 허리격인 30대 취업자 증가폭은 거의 안 늘었거든요. 1년 전 대비해서 1만 5천 명 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괴리라든지 또 업종 간의 괴리를 극복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증가시킬 건지가 이제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언론 좀 전해드리죠. 요즘의 IPO 분위기가 작년과는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 산업 개발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꽤 좋은 회사라고 그리고 대역급 비슷하다라고 평가받는 회사들이 다 상장 철회를 하고 있어요. 보르노이드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이제 바이오입니다.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거 상장되면 이거 대박이다. 그랬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상장 철회를 했어요. 미래에셋 증권하고 한투 증권이 공동대표 주관사를 했는데 어제 보르노이라는 회사가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 1호로 상장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시가총액도 비교적 클 수 있었던 회사인데 이거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아시는 것처럼 현대 엔지니어링, 대명에너지 여기 다. 그런데 이들 회사들이 현대 엔지니어링 당연히 대역급이고 대명에너지도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회사들은 그냥 상장하고 있고 대역급이라든지 이걸 상장시켜야 되는 어떤 회사 측과 시장과의 어떤 가격의 괴리가 나타나는 회사들은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상장 물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LG앤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구조적으로 우리 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가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수급상에서 좋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정도로 많이 몰렸는데 사실 이런 회사들 상장해야 되거든요. 상장해야지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신기술 개발하고 그래야지 자본시장이 풍성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수급상으로는 나쁜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건강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비교적 큰 규모의 공모라든지 상장 절차가 굉장히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래소라든지 이런 감독기관에서는 상장 가격에 대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을 취해주면서 투자자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우리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해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르노이라는 굉장히 크고 유망했던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보르노이 상장 철회. 자 그러면 뉴스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